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공복궁 구공과 관련해서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대승불교 아까 원불교 법의 등급도 소개해드리는 게 거기에도 들어있는데 더 설명을 지금 우리는 더 자세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그때 국민들 대상으로 나온 작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유불선 정보도 넘쳐나요 지금 유튜브에 온갖 영적 정보가 유튜브 인터넷에 넘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보다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더 자세히 밝힐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설명을 더 다르게 해볼 수도 있고 훨씬 더 정밀하게 해볼 수도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승불경도 그 당시에는 보기 힘든 자료들까지 다 번역돼서 시중에 돌고 유불선 뭐 세상에 저의 서점 가면 용어비결이 다 풀어져 있는 시대 아니니까 태식의 비밀까지도 다 설명돼 있어요 그 책 읽으시고 좀 아리까리 하시죠 나중에 여러분이 태식해 보시면 그 뒤에 용어비결 책 보시면요 너무 소상히 밝혀놨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다 써도 되나? 제가 쓰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다 쓰면 천기누설 아닌가? 예전 어른들이 안 썼는데 제가 쓰려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런데도 그게 자명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 다행인 거는 어차피 읽으시면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마음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안 해보고 읽으면 어차피 이해가 안 되는 책이거든요 해봐야 되는 책이라 실천북이잖아요 용어비결은 그냥 이론서가 아니라 이론도 들어 있지만 해보라는 책이기 때문에 좀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을 덜면서 번역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대에 얼마든지 여러분 일지보살 돼서 일지보살만 되시면요 이건 가문의 영광이고 이번 생에 아주 최고의 성과물이 되실 겁니다 각자 열심히 닦으세요 아까 일지는 좀 먼 얘기라 일지보살까지를 저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에서 요구하는 성인의 경지가 일지보살 정도예요 왜냐면 그거는 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전략적으로 하세요 일주는 먼저 확보하세요 공성을 깨달으시면 일주됩니다 플러스 자비 공부는 이게 다입니다 모든 종교가 공성과 자비 그럼 이 자리에 기독교는 성령이 들어가겠죠 하나님 성령과 이웃사랑 예수님 말씀으로 해보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불교에서는 공성과 자비 참나 사랑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이게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면 참나 사랑은 명상만으로 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참나에 안착하는 참나 안주를 이루는 일지보살 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선정과 지혜 이 두 개 합치는 게 뭐죠 정해쌍운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이면 정해쌍운이 돼요 이거 엄청난 경지인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일주는 사실은 학당에 오시면 아까 제가 구급에서 팔급 넘어가 말씀하셨지만 팔급이 안착되면 일주예요 그러니까 팔급만 되셔도 여러분 선정 드는 거 말고 참나 뭔지 알고 저희 팔급은요 살벌한 팔급입니다 지혜에서 아공, 법공까지 인가해야 저희 팔급 드려요 홍의학당 학사 신사, 문사, 학사 신사 도에 대해서 좀 확신이 생긴 경지고 참나 만났으니까 문사 이제 공부법, 공부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한 경지고 아공, 법공도 이제 듣긴 들은 거죠 듣긴 들어서 아는 경지고 학사는 내가 배워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확인한 거예요 아공, 법공을 확인한 사람들이 체험적인 확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학사를 드립니다 이거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나온 거예요 이미 학사 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경지니까 팔급만 되셔도 팔급하고 일급은요 멀지 않아요 아니, 잔악계나 팔급 상태에서 아니, 이미 참나 참나도 정확히 알았는데 그리고 아공, 법공도 이해했는데 정해가 쌍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경지가 팔급입니다, 저희가 정해 쌍을 체험한 경지 이렇게 지도해 드려요 체험했는데 체험이 짧다 이거죠 그리고 길어지면 1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나요? 새로도 알아야 할 진리가 있나요? 뭐 참나가 또 새로워지나요? 이 참나가 부처님 참나랑 다 똑같은 참나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결론은 일지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8급이 되시라 팔급만 돼도 짱이다 팔급만 돼도 여러분 그거는 어떤 경지에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저희 학당에서 학사 나오면 제가 오하죠 아니, 학사분이 나오시다니 이 정도 체험하신 분들이 나오시다니 하는 반가움인데요 어렵지 않아요 몰라 죽어라 하시면 돼요 틈날 때마다 몰라 하세요 그리고 참나자리가 성성하지만 보세요 티벳불교도요 달라이라마 쪽은 꽝입니다 달라이라마 속한 겔루파는 말로 말로 떠드는 데라 자, 보세요 이 공성이 그냥 공성입니까? 뭡니까? 공적 영지죠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죠 신령하게 알아차림만 늘 흐르면 참나 안주예요 여러분 몰라 하시고 괜찮아 하시고 몰라 괜찮아 하시고 생각감정 오감으로부터 초월이라는 게 공성이고 텅 빈 자리에서 선명하게 순수한 알아차림이 흐르거든요 알아차리고 계시면 돼요 이게 애쓰지 않아도 흘러요 그냥 근데 이게 흐르는 게 짧게 흐르는 거지 해보시면 힘이 쫙 빠지죠 공성인데 생각감정 오감에 힘이 쫙 빠지고 싹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으면 흘러요 물론 흐름이 짧으면 8급 길어지면 이제 또 5, 6급 7, 8급에서 5, 6급으로 마음대로 그 흐름을 관리할 수 있으면 3, 4급 늘 깨어있는 것 같으면 흐르고 안 흐르고 떠나서 원래 늘 흐르고 있는 것 같으면 1, 2급입니다 그러니까 3, 4급만 돼도 공부할 건 다 한 거예요 왜냐면 알죠 3, 4급이면 자기가 이제 원하는 만큼 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미세한 업장이 남아있는 게 내가 안 깨어있는 동안 참나가 없는 것 같은 불안감이 있어요 곧 불안감까지 사라지면 1, 2급이 되는 거지 3, 4급에서 더 특별한 스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 다 들으면 8급만 되면 될 것 같은지 실제로 그래요 급순 안 하노니까 멀어 보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기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틈날 때마다 깨워서 몰라 하고 깨어있는 버릇 들이시면 학당에서 1급 안 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 1급 경지 성취하고 가신다니까요 최소한 그 상태에서 깨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유념하세요 깨어서 생각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참나의 현존을 느낀다 하면 아공의 진리를 알고 있는 거고 벚꽁의 진리 근데 그 상태에서 보니까 무심하게 모른다 하고 보고 있으니까 참나는 드러났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확장이 못 되고 내 마음 안에 딱 이렇게 내 주먹 안에 쥐어진 것처럼 파악이 되죠 참나가 드러나니까 생각도 줄고 감정도 줄고 오감도 지금 알아차리는 거 외에는 망상이 안 붙으니까 딱 나와요 내가 사는 우주가 내 참나 작용이고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구나 하는 거 이런 걸 말로 해놓으면 이게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고 이런 걸 말로 자꾸 해보고 하고 저희 학당의 자료들 가지고 점검해 보시다 보면 선명하구나 선명하구나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선정에서 나오면 이게 인간이 놀라운 게 이렇게 명확히 인가하죠 의식이 다시 다운되고 선정에서 튕기고 의식이 낮아지고 저 차원으로 낮아지고 나면요 다시 또 뭔 생각이 나냐면요 그런다고 뭐 우주가 내가 만들었다고 이상한데 또 의심이 나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의식을 끌어올리면 또 자명하도다 그럽니다 저는 이 짓을 수없이 해봤어요 다운되면요 의심이 다시 솟아요 설마 그럴까 근데 의식을 그대로 올리면 자명하도다 떨어지면 애고 관점이 살아나거든요 애고 생각은 그래도 죽으면 두려운데 끌어올려놓으면 생사가 본래였구나 이 짓을 계속 혼자 미친 것처럼 하고 있었어요 저 예전에 혼자서 올라가는 올려놓으면 그렇게 걱정이 없고 생사 걱정도 없고 다 없다가 내려오면 온갖 고민이 다 밀려오고 이 고민 밀려오는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사라집니다 인간은 고민하는 게 그 애고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애고는 계속 중생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고뇌합니다 그거를 끌어올리면 다른 차원이 열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늘 깨어있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리고 늘 깨어있음이 깊어지다 보면 저 차원으로 살아도 고민 속에 살아도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공복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휘둘립니다 그러니까 요동은 요동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중심이 흔들리진 않아요 같이 고민들하고 놀다가 고민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제 왜? 너무 확고하게 아공복궁을 인가해버렸기 때문에 거기가 일주보살이니까 처음 맛보고 인가하고 하는 거는 8급부터 시작돼요 이게 아주 안착되는데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안착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처음 체험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고 몰라 괜찮아 하다가 참나 만나고 아직 그거는 9급으로 보지 8급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으니까 그 참나가 아공복궁이 지혜로 연결됐을 때 8급 드립니다 아시겠죠? 신사는 참나 체험만 한 거예요 그냥 지혜도 없이 그리고 문사는 이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단계예요 아 거기서 그걸 알아보라고요 이제 먼저 논리로 이제 이해하고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8급은요 해보니까 그럽디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럽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만법이 참나 작용이더라 이제 이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면 저희가 8급 드리는 거예요 이 양반 진리를 봤다 이거죠 제대로 배웠네 해서 학사 드립니다 배웠네 그 위로는 이제 수사 스스로 잘 닦는 경지 아시겠죠? 정사 아주 제대로 길 들어섰다 참나 안주했다 대사는 이제 아까 법원불교는 출발이죠 대사면 이제 풀게트 통과했다 라고 해줍니다 그 단계가 선명하니까 다음 단계로 가려면 앞에 단계를 착실히 해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 올라가는 방법은 그 전 단계를요 아주 노련하게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익어서 올라갑니다 자 선정과 지혜가 쌍운이 되면 공적과 영지로 어쩌고 공적은 선정 쪽이고 영지는 지혜 쪽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만 죽어라 하시면 돼요 지금 육바람이를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날마다 삶이 힘드실 텐데 육바람서가 안 하시면 이거는 공부 시작부터 초심자부터 부처까지 한결같이 하는 거고요 이 공부는 계속하되 이 공부에 일단 중점을 둬서 이 공부는 이걸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날마다 삶의 실천 일상화 하는 거고요 삶의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시고 공부는 이걸 먼저 파세요 그러면 여기서 공적 영지에 대해서 아공복공 연구해 가지고 답이 나온 만큼 이게 바로 여기로 혜택이 갑니다 육바람이를 분석하는데 탁월해져요 벌써 깨워서 마음법이 공한 줄 알고 육바람이를 분석하면요 내 욕심 쉽게 날려버리면서 육바람이를 계산을 하니까 훨씬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겠죠 아니 아무리 지금 가족 간에 만약에 막 자녀랑 다퉜다 해도 상대방 입장을 내 입장처럼 배려했나 막 한이 막 이렇게 서리고 억울함 한 막 스트레스 이러면 이게 분석이 되겠어요 그러면 근데 보세요 선정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몰입 지금 깨어있는가 했을 때 목까지 같이 가겠어요 정해쌍운이니까 깨어 계시면 아공복궁 지혜까지 같이 가버립니다 8급 이상은 딱 붙어서 어떻게 돼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아공복궁을 인가하고 이걸 분석하니까 한도 공하고 억울함도 공하고 이 관계도 나와 남 이 자녀와 나도 무상하다 있는 동안 잘해야겠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나면서 분석이 되니까 답이 탁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육바람일 공부는 학당 오시면서 신사부터 육바람일 공부는 무조건 시작이잖아요 이 공부는 이 공부대로 일상화해서 가시고 좀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할 것은 이 분야인데 이 분야 실력이 탁월해져야 이 공부도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공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하는 공부 이 공부는 단기적으로 좀 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8급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육바람일 분석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벌써 그리고 이 공부가 1급까지 가면 육바람일 분석은요 탁월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때 진짜 우리가 말한 구공이 돼요 같은 공성인데 이쪽이 법공 수준이었다면 이제 구공이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공 안에 육바람일이 다 들어있거든요 공성이라는 건 이거고 잡이는 그 안에 육바람일이 들어있으니까 합쳐져 버려서 한 덩어리 공부가 되는 게 구공공부입니다 이게 일지인데 일지 되려면 공성공부만 닦으면 되겠어요 플러스 뭐예요 육바람일 공부가 투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살 공부는 공성과 자비 다른 말로 뭡니까 반야와 방편 그래서 일지 보살의 특징이 뭐예요 반야 반야 방편 쌍운 정의 쌍운은 육바람일 중에 선정과 지혜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바람일도 따라 붙어요 그건 예전에 얘기 드렸고요 그런데 육바람일이 총체적으로 굴러가면 반야 방편 쌍운 다른 말로 반야는 지혜 방편은 덕 그래서 복덕 그래서 복해 쌍운 덕해 쌍운이 닦으면 일지보살이 되는 이치가 결국 공성 하나 파는데 공성의 깊이가 달라져요 처음에 팠을 때 공성은 나머지 바람일을 자락에 도울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한 덩어리에 사실은 육바람일이 본래 하나였는데까지 파고 들어가야 제대로 공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 정도 공성을 깨달으면 공성의 다른 이름이 보리심입니다 이때는 보리심 이때는 보리심의 부분을 파헤쳤고 이때는 보리심 전체를 파헤치니까 일지보살은 보리심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일지보살이다 그래서 일지보살은 보리심 안주 그럽니다 이쪽은 참나안주 지녀안주 이렇게 불러줍니다 같은 말인데 좀 구분을 해주는 이유가 보리심의 일부만 찾았다 이쪽은 보리심을 다 찾았다 근데 다 찾으려면 방편 안 하고 됩니까 자비로운 삶 안 살고 됩니까 그래서 일지보살 큰 공부하실 분들은 늘 틈날 때마다 명상하고 아공곡공을 방에서 해결할 수 있죠 이거는 자기 생각감정 오감만 들여다보면 되니까 해결이 되는데 화두만 붙잡고 있어도 일지보살은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우리나라 선불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암자에서 일지보살 경지까지나 가지 육바람일 분석 더해가지고 일지대는 양반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위에 보살도를 못 가르쳐주고 평생 목표가 견성이고 화두 터지는 거인 시대가 지금 와버렸잖아요 얼마나 좁은 공부를 하고 폭이 좁은 공부를 하고 이건 대승도 아니에요 대승은 자비 없으면 대승 아닙니다 대승 불교의 핵심은 공성과 자비 반야와 방편 통합하면 육바람일의 실천 이거 말고는 없어요 대승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선불교는 대승의 꽃이라고 주장하면서 알고 보면 변종 대승 변종인 대승 변종 소승이었다는 거죠 소승이 대승으로 뭔가 변형된 거고 어떻게 보면 대승이 소승식으로 변형된 게 지금 선불교라는 거예요 그런 오명을 왜 쓰느냐 공성만 닿기 때문에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자비를 안 닿으니까 이해되시죠? 또 이런 분들이 실천 불교해야지 하고 또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 금방 타락해버려요 돈 만지면 또 그냥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육바람일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세상에 갑자기 던져지면 그냥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공성이나 지켜야겠다 그럼 이게 옛날 소승 불교랑 뭐가 달라요 출가해가지고 열반만 지키고 있던 그게 소승 불교인데 이 공성만 지키던 거기에 잡이 붙여서 뛰쳐나온 게 대승인데 다시 소승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뭔가 변종이 나와버린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달라이라마 쪽은 제가 왜 비판하느냐 이분들은 달라이라마는요 그 겔루파 달라이라마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이라마가 속한 겔루파가 티벳 불교에 해계모니를 쥐고 있는데 모든 교학에 해계모니를 쥐고 있어서 권력도 쥐고 있었지만 그런 교리도 해계모니를 쥐고 있어서 거기서 20년간 달라이라마 겔루파는 20년간 교육받거든요 그래야 밀교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20년간 뭘 배우느냐 이 공성에 대해서 용수보살 중관론 중심으로 소승불교 경전인 구사론을 오랜 세월 공부하고 그걸 가지고 중관론 연구를 해요 이게 소승불교적 이론체계거든요 중관론이라는 게 일체가 공화다는 것만 입증해냅니다 그것도 논리로 말로 명상으로 체험하면 끝날 일을 말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공성과 영지도 분리해가지고 말로 공부하니까 뭔들 못해요 공성과 영지 찢어요 자 여러분 실천적으로는 공성과 영지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찢죠 공성이 영지거든요 체험적으로 이분들은 글로 외우니까 어때요 공성과 영지를 찢어요 그래서 영지는 무상 그래요 영지는 무상하고 공성만이 영원한 것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입만 여시면 이 우주에는 참나도 없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고 공밖에 상대적인 진리는 일체가 상대적 진리여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 없음이 공이다 하고 공도 실체화되는 걸 거부하고 공에서 영지 다 찢어버렸으니 이 공은 뭐예요 죽은 공이죠 죽은 공을 논리로만 추상적인 개념으로 추구하고 공하다 공하다 현상계는 다 상대적이다 영지는 영지도 알아차림이니까 상대적이다 공성을 찢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공중분해 시켜버리는 철학이 영수보살 중간 철학입니다 재밌는 거는 겔룩파는 그러고 있는데 닉마파나 깍규파는요 깍규파는 밀라레파 종파고 닉마파는 파드마삼바바가 가르쳐준 종파인데 이분들은 최상승선을 갖고 있어요 닉마파에 있는 최상승선을 족첸이라고 합니다 대원만 이런 뜻이에요 원만 그리고 저쪽 마하무드라라고 하는 깍규파의 최상승선이 똑같아요 생각도 하지 마라 말도 하지 마라 명상도 하지 마라 그냥 존재하라 하면서 예쓰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깨어있는 알아차림 자체에만 집중하면서 깨어있어라 하는 게 두 정파가 똑같아요 최상승선 저희가 하는 몰라수행이랑 똑같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참나가 예쓰지 않아도 흐르죠 그러면 이 양반들 견성했다 그래요 불성 봤다 그래요 우리랑 똑같이 가르치는 정파들이 그 정파들이 있어요 이 정파들이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제자만 키우고 있어서 그렇지 티벳도 보면 안타깝죠 주류는 말로 난도질하는 파고 주류가 아닌 파 중에는 참나 얘기 정확히 하는 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공성을 닦아서 자비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공부는 통합이라는 건 아는데 이거 공성 깨닫는 거 위주예요 구공 설명을 안 하세요 아무도 구공 위는 설명을 못 해요 제가 보면 일주보살에서 튼튼하게 자리잡는 데 능하신 것 같아요 빨리 깨어나게 하고 참나 알게 한 다음에 육바람 일이나 온갖 좋은 덕목을 닦게 자비를 닦게 해주는 데까지는 유용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주에서 일주 사이 사이의 닦음에 대해서는 티벳에서도 문파마다 보면 있는 데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막 밀교 수련 무지개 몸 만드는 수련도 시키고 막 하는 거 보면 있는데 후련하게 일지 넘어가는 가르침은요 제가 이거밖에 못 봤어요 까말라실라 이 양반은 이 양반은 티벳에서 지금 서울이 되는 분이죠 티벳 불교 초창기 때 가서 교제 써준 양반이 이 교제를 티벳에 국왕한테 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라고 인도뿐이에요 나란다 대학 그런 데서 공부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준 건데 보니까 이대로 하는 판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참고만 하지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중시는 되는데 별로 이렇게 세력은 없는 이 공부하는 쪽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는 구공이 들어있습니다 구공이 들어있고 그걸로 해서 일지이지로 올라가는 설명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티벳 불교에서 받아들일 때 그냥 일주보살 정도의 참나각상 아니면 이론적으로 불교를 연구하는 그게 지금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남의 나라 얘기인데 뭐 우리가 자꾸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서 좀 배우는 거죠 저희도 저희가 지금 공성과 자비를 하나로 잘 엮어서 구공을 깨닫는 걸 밝혀내면요 전세계 대승불교에 어마어마한 핵폭탄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세계 영성계에 새로운 길을 지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게 불교만이 아니잖아요 불교와 우리 지금 공부 승급책에는 불교적인 용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안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일주보사를 제가 여기 공성을 성령으로 보고 칭의라는 거 아니에요 칭의 저희 이런 집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면 뭐예요 칭의 성령을 만나서 자 이제 뭐예요 이렇게 적을게 황금류를 실천한 뭐가 돼요 칭의 여기까지 닦으면 성화 그래가지고 진정한 성령 성령 안에 살아간 삶이 이루어지고 여기까지 아직 영화가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뭐죠 부활체 그럼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티벳 불교도 무지개 몸 닦거든요 요거 성령 얻은 뒤에 무지개 몸 닦거든요 자 한편으로는 황금류를 지키고 한편으로는 호흡스런 하시면 나아가서 구공도 얻고 나아가서 에너지체까지 얻은 구공을 얻으면 영화라고 해서 이지보살 경지입니다 불교랑 기독교가 딱 만나요 그 저희 화원경에 보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계속 보시죠 이 책 저도 제가 쓴 책을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보면 계속 오타만 발견되고 속상해가지고 큰 맘 먹고 봐요 이제 새 책 낼 때 제가 교정을 봐야 할 때 딱 닥쳐서 보지 평소는 잘 못 봅니다만 괜히 보다 오타 발견하면 저는 못 견디거든요 그날 밤부터 수정하라 보내고 난리 치는데 제가 화원경 이지조에 가면 있어요 마음의 마음이 빛을 바라는 게 일지거든요 마음이 구공이 일지거든요 마음이 육바람이를 통합한 구공의 마음이 빛을 바라는데 마치 맑은 유리 속에서 정밀한 황금이 빛나는 것처럼 템에 앞에 일지에서 말한 미묘한 마음 근강심으로 잘 닦아 땅을 이루는 게 땅을 다스리는 다스릴 치 땅지자에서 치지주다 이주 이지는 근강심에 땅이 먹여서 땅이 먹여서 근강신까지 갖춰지는 게 이지다 그게 부활체입니다 티벳불교에서도 아주 중시해서 여기가 보리심이면 보리심하고 원기 미묘한 에너지랑 만났을 때 정광명이라고 불러져 이게 이지견성 이지견성 이지견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에너지체 닦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영화라고 하는 것도 이지견성이고요 중국 도교 책에서는 참나는 이미 찾았고 참나가 에너지체까지 에너지체 즉 보세요 참나가 상단전인데 이렇게 설명드려야 쉬울 것 같아요 상단전에서 참나가 빛납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빛이었죠 참나에 땅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한다 상단전의 에너지를 꽉 채워버리면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 참나가 빛납니다 에너지는 땅이고 의식의 빛은 하늘이어서 두 개 합쳐졌죠 이게 금단이에요 금단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처럼 여기서도 여기서도 다 만들어집니다 한 군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시할 건 이곳이 참나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여기 여러분 뇌 속에 액이 꽉 차가지고 이런 단이 출렁하게 느껴질 정도로 에너지가 꽉 찹니다 태식을 해서 한참 닦으십니다 그때 그런데 정신은 정신 공부는 이렇게 해놔야죠 여기 에너지만 차 있으면 그것도 그것도 별 볼일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각성이 안 되니까 안타깝죠 이것도 공부가 막힌 거예요 에너지만 갖춰졌지 아니 맞은가만 있지 처리가 타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몸만 만들어지면 뭐예요 에너지만 꽉 차 있으면 뭐예요 정신이 지금 박혀있지라 정신이 지금 유치한 수준이면 이거 조정을 못합니다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딱 맞을 때 빛을 발하는데 그러려면 공성 자비 합쳐서 구공 얻어야 돼 금강심 얻고 금강신 얻으면 그게 이지보살이에요 제대로 이지보살 문 열고 들어가요 그 전에 에너지만 닿게도 안 되고 의식만 닿게도 안 돼요 두 개가 딱 균형을 잡을 때 그 문이 열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한 영화라는 거고 영적인 몸이라는 거고 죽지 않는 몸이네 이런 말을 다 각 문파마다 다양한 용어로 쓰고 있어요 티벳에서는 그 경지를 청정광명 청정광명 원래 빛이었는데 그게 청정광명을 빛을 낸다는 게 방금 화원경에 읽어드린 것처럼 황금이 투명한 유리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그 투명한 유리가 그게 에너지예요 참나가 에너지까지 에너지 옷을 입었네 이런 소리네요 티벳 불교 똑같이 설명해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 참나가 지극히 미묘한 바람을 만났네라고 합니다 지극히 미묘한 바람이라고도 하고 지극히 미묘한 정액 빈두라고 해요 에너지 덩어리를 만났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진짜 보리심이에요 에너지까지 먹은 보리심이에요 정광명이라고 해요 기독교의 영화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칭의에 이미 성령 만났는데 성령 만났는데 왜 꼭 성화를 또 해야 되며 성화를 해서 또 영화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단계가 다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도 단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그걸 나중에 바울이 이름을 그렇게 정리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미리 다 말해 준 공부 단계들이 지금 교회 가면 그거 다 모르고 이런 얘기하면 저를 안타깝게 봐요 교인들이 허허 믿으면 될 것을 왜 저렇게까지 의심하노 제가 그럼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누가 천국 가나 보자 전 자신 있으니까 왜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지 제 영혼은 이미 천국을 계속 맛보고 있는데 그분들 영혼에서는 탐진치가 그냥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천국 가겠는가 이미 보면 다 보입니다 그게 무지와 아집에 빠져 계신데 거기 무슨 천국이 있어요 아공 복공 부공을 깨닫고 있는 그 양반 마음 안에 천국이 있지 늘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정토에 가고 바로 천국 가야지 죽은 뒤에 간다 그건 나중 얘기예요 요행 바라시는 마음이고 지금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아공 복공 부공을 인가하고 계시는 그 공성 반야바라밀을 얻은 그 상태가 성령과 하나 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린 8천성 반야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대승불교 최초 경전이라고 불리는 8천성 반야경에서 반야바라밀 상태를 유지하면 그대로 정토로 간다 사실은 이미 정토거든요 그 상태가 죽은 뒤에 열애를 만난다 그런데 그 말 보세요 반야바라밀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8천성 반야경에서도 너가 반야바라밀 상태 만법이 공한 줄 알고 있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열애를 바로 보는 거다 자 한 가지 힌트 두 번째 이렇게 반야바라밀에 안주한 사람은 죽은 뒤에도 열애의 면전에 가서 열애 앞에서 반야바라밀에 대해 더 깊이 배운다 이 말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부터 이미 열애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죽으니까 별 수 없이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귀인입니다 해가지고 저기 신과 함께해서 좋은 데 데려가죠 근데 귀인 수준이 아닌 거 이거는 그냥 정토로 직행이지 지옥 그 심사 안 거친다고요 그냥 신과 함께하면 그 49일 동안 막 지옥 탐방하잖아요 정토로 간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기를 안 거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심판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리라 이 말이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신과 함께 그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죽은 뒤 자신의 그 모양은 다르지만 문명 따라 똑같은 발상인 거예요 죽은 뒤에 내 잘못에 대해 심판 안 받고 워낙 귀인 중에 초귀인이라고 낙인 찍혀가지고 그냥 어이구 이런 분이라고 바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 해놓은 거예요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저희 용어 비결에도 나와요 에너지까지 닦아가지고 영화를 이미 잃어버린 분은 어쩌겠어요 기독교 같은 말이 나온다니까 용어 비결에 보세요 황천으로 가는 문은 닫히고 이건 저승으로 아예 안 간다는 거예요 신성계로 첫 문 하늘로 올라가는 문만 열린다 그냥 하늘로 직행이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모든 종교 철학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나만 깨쳐도 좋을지인데 에너지체까지 참나에 에너지체까지 입힌 양반을 황금 갑옷까지 얻은 양반은 그냥 천국행이다 이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서양 신선이에요 서양 신선이고 서양 보살이고 서양이 아니죠 중동인데 서양 가서 하도 유명하셔가지고 자꾸 헷갈리죠 하도 백인처럼만 묘사하니까 중동의 신선이고 보살이고 군자예요 유불선 기독교를 보면요 유불선이 다 합쳐져 있습니다 그 양반 안에는 말씀하시면 다 황금열 유교고 그렇죠 에너지체 얻으신 것은 신선이고 중생 어린 양들 구한다 양 한 마리라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벗을 위해선 내 목숨도 내놓겠다 대승 보살이고 유불선 합의를 보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도마보금 강의 쫙 하니까 다들 유불선 이미 다 여기 있네요 라고 다 똑같은 말 나왔어요 충격 두 가지 받았어요 제가 도마보금 2011년인가 강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강의 완강하고 나온 말이 두 가지였어요 유불선 이미 하나가 돼 있네요 또 하나 우리가 크리스천이었네요 라고 충격받았죠 내가 크리스천이었다니 도마보금을 이끌었더니 그대로 공부하고 있는 게 우리거든요 유불선 합쳐서 그 정도로 예수님의 실체를 알려면 도마보금 보시면 유불선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할 자료도 유교경전 인용해야 되고 불교경전 인용해야 되고 또 도교경전 인용해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돼요 그거 보시면서 유불선 합의를 보세요 이상한 관점이죠 예수님의 도마보금을 공부하면서 유불선 합의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죠 유불선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 된 모습에 모습이 이미 예수님한테 있더라 하는 것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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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